꼬멍아 괜찮아? 응? 지금 몇시냐 하면 4시 50분? 새벽 4시 50분인데 아팠어? 마비가 됐었어 갑자기? 응? 경련이 일었어? 갑자기 발작을 그렇게 했었어? 꼬멍이? 엄마 너무 놀랐어 꼬멍아 꼬멍아 괜찮아? 겁이 나서 지금 못 일어나? 그때 그러고 언제지? 거의 1년만이지? 아니다 올해 쫑이 가고 난 다음이었구나 몇 달만이네? 발작이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다 그랬는데 괜찮겠지? 꼬멍이 괜찮지? 꼬멍아 너무 걱정돼서 놀라서 가만히 있구나 애가 꼬멍아 엄마 안아줄까? 꼬멍아 꼬멍아 아퍼? 계속 짭짭짭거리고 있어 어디 아파? 응? 어디 아파서 그래? 밤에도 계속 그러더니 괜찮아? 그럼 와봐 엄마한테 와봐 꼬멍아 우리 꼬멍이 수박 먹어요 고기 다 먹고 수박 먹는 중이에요 여름에 강아지한테 수박이 너무 좋대 엄마 이제 형아도 좀 올려주고 올게 먹어 여름 과일 형아가 엄청 좋아했잖아 우리 쫑이랑 몽이랑 수박 먹어 우리 엄마가 사온 수박이 너무너무 달아 쫑이가 좋아할 거야 몽이도 좋아할 거고 맛있게 먹고 가 많이 먹고 가 아기들 여름 되니까 우리 쫑이 많이 보고 싶다 네가 좋아하던 과일이 너무 많아 자두도 그렇고 망고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복숭아 보면 너 제일 많이 생각나 엄마가 황도를 못 먹겠어 요즘에 너 때문에 꼬멍아 수박 좀 두 그릇째야 너무 맛있어 엄마가 수박 또 사다 줄게 걱정하지마 많이 먹어 꼬멍아 웬일로 오늘 순순히 밥을 먹어 오늘 비가 와서 못 나가는 거 알아요 비가 많이 와요 맛있게 드세요 착해라 이뻐라